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케이 뭐 버린다고 또 주자이라 말씀이 많으시기 때문에 딱 중앙을 딱 뚫도록 하겠습니다. 와 근데 이거 어떡했냐 이거 두 개 다 같이 돌려도 되겠지? 아니 형님! 아니 형님! 형님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? 후니 형님? 잠시만요. 후니 형님! 이거 10개에 딱 컷 해가지고 만약에 그 컷 못하면 10개 더 늘리고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? 푸파로 형님? 만약에 그 제한시간 안에 못먹었다 그러면 10개 더 늘리고 형님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? 제한시간 안에 먹는거 안됩니까? 푸파로? 10개 그렇게 하면 안될까요? 형님 10개도 존나 많은거 같은데 예? 그냥 쳐먹으라고요?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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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.. 방지좀 바꿀께요 일단은 네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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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리 또 힐링이 하나 생각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열심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.. 와 오늘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와 형님 근데 진짜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예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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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이거 한 봉지에다가 4인분인거야? 4에서 5인.. 한 봉지에다가 3인분? 음.. 한 봉지에다가 4에서 5.. 와 큰일날 뻔했네 와 씨.. 오우 진짜.. 잠시만.. 이거 근데 인분은 안 적혀있는 것 같아 내가 못 찾는 건가? 인분은 안 적혀있는 것 같은데? 뭐라구요? 아니 그게 아니라 20인분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20인분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?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게 하나당 1인분인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20개를 샀었는데 그게 아니래 20봉지가 아니래 그니까 방제낚시? 아 방제는 뭐 지우면 되지 아직 먹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니 그러면은 이거 하나당 몇인분인지 안 적혀있는데 잠시만 osn.. 홀림.... 잠시만요 오우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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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? 아니 형님 왜 달라지십니까 형님 아니 또 상호니까 또 달라지십니까 형님 20인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형님 알겠습니다 아 어쩔 수 없죠 하나씩 하나씩 돌려야겠다 하나씩 하나씩 돌려야겠다 열 야 먹어봐야ו 어떡했지 mee 2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그래도 굉장히 많이 싸두셨기 때문에 만두개를 두개나 싸두셨기 때문에 먹어야죠 자 일단 한 봉지 이거 내려놓을게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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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20봉지 중에 하나 뱉었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아 또 매태수색이 또 백국에 백국에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나 중국과는 괜찮은 거 같은데 할만한 거 같은데 아 우리 또 후니 형님께서 또 백국에 백국에 감사드리고요 이거 두 봉지야 두 봉지 아 또 하나 생각해 감사합니다 아 이거 뭐가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먹으면 되지 뭐 그리고 여러분들 센스있게 내가 제가 중간중간마다 또 김치만두도 또 구비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좀 센스있게 제가 또 예 저기 어디야 김치만두도 해놔서 뭐하고요 형님 뭐하고요 형님 안 좋아 밥 좀 먹을게 이십 인분이 아니라 가면 이십개지 와 아 이십 봉지지 아 한번 또 와 이거 참 무란나구만 하 하 하 맛있는데 아 근데 옛날에 그 뭐야 진짜 군대에서 여러분들 아시죠 불꽃만두 진짜 많이 먹었잖아요 네 불꽃만두 먹은거랑 비슷한데 아 진짜 불꽃만두랑 비슷한데 지금 이제 거의 두 봉지 다 먹어가는데 무스토컬 철수 가능하다고요? 무스토컬 철수 가능하다고요? 두 봉지 거의 다 먹어가는데 아 한 봉지 아니야 두 봉지야 두 봉지야 두 봉지 아 아 아 아 아 아 물 좀 들어올게요 갈아만든베 아 양념장 아 그럴까? 먹고 그럴까? 그래 그래 아 여기를 왜 이렇게 리필이 차지되는 거야 진짜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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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해 아니 만두개 받아가지고 만두 먹고 있어요. 왜요? 벌써 4봉지 먹었는데 16번지 남았는데 이제? 내 봉지 먹었는데 봐 내 봉지 먹을 수 있어 나 할 수 있다 나 할 수 있다 나 할 수 있다 나 근데 진짜 안 익었다 이건 안 익은 것도 다시 돌려야겠다 이완 먹는 거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아우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 할 수 있다 난 못한다 못한다 나 할 수 있다 나 할 수 있다 다시 돌려야 된다 다시 돌려야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다 천천히 먹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아싸 어차피 만두 이거 물만두 많이 산거 아니거든 김치만두 그 다음에 왕만두 왕만두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와 이거 뭔데 아씨 뭐 이런건데 이거 어떻게 먹어요 이거 와 예 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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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음 예 안 익었다 오케이 어때요 생각하 좀 반쇠국에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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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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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근데 이거 좀 먹고 갈래? 네? 어? 네? 이거 좀 먹고 갈래? 나도요? 어. 마지막이지 않냐? 네. 마지막일까? 응. 요노라. 먹고. 불어. 뭐. 그냥 먹으면 되네. 왜? 왜? 뭐야? 뭐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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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먹고 가. 조금만 먹고 가. 많이 먹어. happened. 맛있어. 왔어. 안 돼. 마지막 만찬이 만두. 어. 많이 먹어. 많이 먹어. 어? 많이 먹어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왜? 그거 안 익은거야 나도 응 다시 돌려야 돼 모비면 안 익으면 응 치킨요 네? 어? 입 냄새가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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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맛이 이상해 진짜 먹어보세요 홍어 맛이 나는데요 아 아 뭔데 이거 냄새 이상하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우비야 돈 받았으면 일로와라 빨리 야야야 돈 받고 일하면 일로와라 너 어 이게 뭐 갑질인데 돈 받고 돈 받고 가는건데 일로와서 이거 먹자 이거 일로와서 먹자 일로와 아 숙서 부를밤 어허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허허허허허허허 헛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헉 아니 이거 국물.. 국물을 또 못 먹어요? 국물도 있는데 오뎅 국물 있어요 오뎅 국물 아 이거 다 먹어야 돼 이거 다른 거 못 먹어 아니 국물은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어야 돼 어 상관없지 그럼 국물만 꺼내서 먹자 오뎅 이거 그거예요 가게를 bg 먹어요 아 형님 치킨.. 형님 치킨 내일 시키면 안 됩니까? 형님 치킨 3마리 이거 어떻게 시키면 또 다 못 먹는데 치킨.. 치킨 시키면 시켜야 됩니까 형님? 치킨 이거.. 이거 치킨 다 못 먹을 거 같은데 이것도 못 먹을 거 같은데 치킨은 어떻게 또.. 또 돈 너무 아까울 거 같은데 어 또 서비스 주셨네? 아.. 아.. 모뎅 국물 함부로 해주라구요? 치킨 시켜 생각해 순대.. 치킨.. 치킨 3마리요? 치킨 3마리요? bbq해서 시켜야 되겠습니다 응 폼 꺼졌다 아.. 다 됐는데 공부.. 치킨 2마리요? 치킨 1마리요? 치킨 2마리요? . 으흠.. 제ic.. 형님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형님 주무시고 계세요? 어 그게 아니라 아까 전에 봉준형한테 전화 왔었는데 전해달라고 해가지고요 내일 내일 어 여보세요? 네 오늘 지금 안오면 해고를 한대요 뭐라고? 지금 안오면 해고라는데요 하 하 하 하 하 이민아 치워라 꼴보기 싫으니까 좀 밥은 뭐 밥 있잖아 만두는 척할라는데 아 하 아 아 아 아 좀 밥은 좀 먹을게 알겠습니다 만두 먹겠습니다 그래도 이거 15,000원 주고 만두 먹겠습니다 국물은 먹어도 괜찮죠? 국물을 같이 먹자 쿠폰도 이렇게 많이 비즈이버 미쳤나 진짜 미쳤나 진짜 국물을 따겠습니다 근데 부쩍 슬랩스틱이 좀 많이 늦은 것 같은데 물통으로 이렇게 때리시는데 이렇게 때리시는데 민아 민아 오므라이스도 왜 꺼내는데 근데 만두도 먹을게요 만두도 먹을게요가 아니라 만두만 먹어야 된다 만두만 아니 저는 밥을 안 먹어요 아니 무스토꼴로 올 줄 모르고 배달을 시켜가지고 그냥 이거 밥 안 먹었으면 이것도 같이 먹어 같이 먹을게요 아니 이것만 먹어 이것만 아 그거는 사장님이 만두게 받아서 저는 오늘 두 개 받았어요 먹방 하면서 차라리하게 저는 두 개 받고 이거 뭐 먹방 먹방 하면서 차라리하게 별풍선 딱 오는 타이밍이 타이밍이 되겠지 부탁드립니다 국물 드세요 크림 국물 먹방 하아아아 이거 살아있네 이거 맛있어 여기가 BJ먹방 서비스도 주니까 BJ라서 와 우리 마이너님 또 500개 아니 형님 뭐 혹시 죄송한데 오늘 무슨 날입니까? 그러니깐요 와 오늘 또 마이너님 또 500개 감사드립니다 진짜 500개 감사합니다 아 치킨 중은 어떻게 스무스하게 넘어가 보려고 했는데 제가 실패했더라고요 아 좀 많이 모자란다 봅니다 좀 넘기려고 했는데 치킨까요? 아니 여러분들 이게 만두 이거 내 팩 깐 거네요 근데 이거 옆에 있는 거네 16개 이거 다 먹는다고? 이거는 300 이미 봐도 못 먹어 이거 뭔 소리야 일단 저도 식사 좀 아니 제가 우스터 걸 했는데 저 저밖에 하나요? 정직원으로라도 좋으니까 이 허파가 진짜 끝나 만두서 먹으라 네 허파가 진짜 맛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비교실 아 입술에 응 그냥 입술에 아 빨리 그러면 오므라이스 먹게 해주십니까? 응 아니 오므라이스 먹게 줘 응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 오므라이스 먹어 응 입에 있는 줄이야 뭐해 또 뭐해 저거 느슨다랑 똑같아 이거 못먹어 아 그러면 순대 하나 놔두고 있어 물어 도저히 못하고 있어 다시요 다시요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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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코 들어 오므라이스 집 먹어도 되겠습니까? 응? 오므라이스 집 약속대로 그래 뭐 네 어? 이거 미스톤 안개 응 죄송한데 부러뜨려야 진짜 앉아 앉아 제가 한번 궁 한 번만 써봅지 오버치비젤 써 네? 써 이거 어떻게 하는건데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진짜 어떻게 해요 진짜 진짜 때리시면 어떡해요 진짜 때리시면 어떡해요 아 근데 치킨 내일 시키자 치킨 너무 아깝다 돈 진짜 형님 이재병 치킨 3마리 내일 시키면 안 돼요 형님? 끝 끝 아 이거 너무 아깝다 이거 치킨도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응 형님 내일 시키면 안 될까요? 형님 이거 너무 아까워 이거 형님 형님 왜 여기 와서 먹방을 해? 저 원래 먹방을 하고 있었는데 무스토콜이 와가지고 먹방하고 딱 방송원으로 청주 갔다와가지고 이거 딱 하려고 했는데 무스토콜이 와가지고 밥은 먹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뽀뽀했잖아요 뽀뽀 그 뽀뽀한테 전화해봐 뭐라고 할까요? 그래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아 또 매태수생에게 또 핵심 사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매태수생에게 또 핵심 사유 감사드리고요 아 형님 예 흥민선배 저 사장님인데요 예? 저 사장님인데요 아 안녕하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아 예예예 아 사장님 아 저 사장님 그 거품형님 예 다름이 아니오라 뭐하십니까 아 지금 그거 뭐고 낚시하면서 그거 아 또 저 때문에 방송 꺼졌어요? 예 그만 또 방송 꺼습니다 아니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형님 아닙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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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혀 아닙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형님 실례지만 만두 좋아하십니까? 아 만두 하하 예 하하하하 얼마나 좋아하세요? 아 뭐 평소 20봉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세 봉지 네 봉지는 못 씁니다 아 그렇습니까 형님 아 좋구나 그럼 시도는 걸고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다 먹어야죠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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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? 아 제가 다 먹어야죠 아닙니다 사장님 양이 많던데 제가 지원분을 못 데리고 가도 제가 뭐 당연히 넘어가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아닙니다 장난입니다 사장님 아 그 거포형이 아 근데 왜 계속 사장님이 안 나오지 아니 내가 봤어요 내가 봤어요 저 사람 주먹 쓰는 걸 봐가지고 계속 사장님이랑 하는데 아니 그 뭐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뭐야 사모님이랑 계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 동생이랑 예 가이치 낳으러 와가지고 아! 가이치? 왜 굳이 가이치를 아 또 무현터 공박이 형님들이랑 다들 다 가이치 좋아하신다 하셔가지고 아 저는 그 뭐지 실례지만 유도부 동생들은 식성하셨습니까? 아 유도부 동생은 아닌데요 덩치가 한 130kg짜리 아가 한 명 있습니다 아 그분은 식성하셨습니까? 아 지금 삼겹살 먹고 있었는데 조금씩 조금씩 먹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이 장난 아닙니다 그 삼겹살 맛있게 드십시오 예 아 아닙니다 삼겹살 지금 버리고 있습니다 아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버린거 다시 주워 주워서 드십시오 예 아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야 챙겨 놓고 가자 빨리 야 감정 놓고 가자 감지대기 야 야 야 야 야 야 오지말라 아 아 용접찬기란 이런 센스조 아유C 와가지고 오므라이스나 처먹고 있어 아유C 평생 처먹다 찢어도 그냥 아유 님 평생 오므라이스나 먹어 아이고 니는 절대 학교 못 된다 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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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달 절대 학교 못 된다 니 인턴인거 아니지? 인턴인거 아나? 어디서 고기 까딱까딱거리노? 어디서 고기 까딱까딱거리노? 뭐지? 그렇죠 나는 고기 까딱거리노 제가 찰떡bung가 첫번째 에스라엉 아하아악 하하 저희가 찰writing 됨 댕댕 긍정 wannayor ó Вы можете 하 Mandal SaaS 하 Queens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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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악!!! rev bacon 맛있어 맛있어 으음 아 으아앜 흐흐흐흐흐 물 흐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흫 흐흐흐흫 헛어 아아하핳 아 아 아 아 아 sk